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의 비네팅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현재 이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지금 보면 까맣게 되어있죠. 이렇게 까맣게 되어있고 가운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운데를 강조를 하고 가장자리는 깜깨서 그 경계선은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법인데 사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와 같이 동영상을 비네팅 효과로 이렇게 가운데를 뚫게 하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깜깨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러한 경계선이 있죠. 이런 것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네팅 효과를 살짝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꽃밭에서도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깜깁게 나오죠. 이것은 비네팅을 약하게 넣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비네팅 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키네팅에서 비네팅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키네팅에 대해서 구매가격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키네팅은 아주 최강의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자 키네팅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야 되겠죠.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이 부분을 아래쪽에 여기를 터치해서 그렇게 터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자판기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네팅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비네팅 이렇게 비네팅 효과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유튜브에 맞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급을 터치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고급은 위로 올려서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죠. 이 자동은 글자를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을 해놨습니다. 기본 사진 지속기간은 저는 10초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시간은 1.5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터치하면 되죠. 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같이 미디어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미디어브라우저가 나와요. 근데 이 미디어브라우저가 나오는데 이 미디어브라우저가 최신판에서 그 전과 달라진 점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전체가 있죠. 전체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을 합친 것이 나옵니다. 전체가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기 동영상이 있죠.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데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만 보이고 이미지를 터치면 이미지만 보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 그 전과 다른 그런 구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림차순이냐 혹은 오름차순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터치해보면 이렇게 생소한 날짜 이름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 툭툭하면은 이렇게 수정한 날짜라든가 혹은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으로 하니까 오름차순으로 좀 되었죠. 이렇게 같이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왼쪽에 가서 동영상 보세요. 툭툭하면 동영상만 보이고 이미지를 툭툭하면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만 보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다시 여기서 전체를 터치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절개찾기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에서 터치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지금 현재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측에 X를 눌러서 닫았습니다. 현재 이 사진이 있죠.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것을 이것을 현재 비네트 효과를 누르면은 이걸 터치한 다음에 비네트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터치하면요. 이 타임라인에서 사진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비네트 효과라고 있어요. 이 터치하면 비네트가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툭 터치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네트 효과를 터치하니까 비네트 효과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검게 나왔죠. 여기에 이 부분은 검게 나왔잖아요. 이쪽이라던가 아래쪽에 약간 살짝 검게 나왔어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적용시키려면요. 이 비네트 효과 메뉴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영상을 타임라인의 첫째 줄이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첫째 줄을 가져와서 비네트 효과를 줄을 하면 비네트 효과를 강하게 적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미디어 브라우저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에셋을 터치합니다. 에셋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현재 검은색을 터치해서 여기 검은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은색을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화면이 까맣게 나와요. 잘 안보이니까 조금 색상을 좀 보이게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색상 여기 있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화면이 구비가 안되니까 이걸 터치해가지고 네이비블루로 해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뒤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아가씨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와서 강한 비네팅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이를 터치하고 미디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즐기찾기에서 다시 그 아가씨를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화면에 꽉 채웁니다. 이렇게 꽉 채우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비네팅 효과를 강하게 늘려면요. 오른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크롭이라고 했죠. 크롭. 크롭을 사용해서 비네팅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터치한 다음에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고 그러면 모양이라던가 패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비네팅 효과는 되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을 선택합니다. 모양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화면에 보시면 이 선이 경계선이 조례하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하고서 이 패드 있죠. 패드 이것을 이 슬라이드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희미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쭉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비네팅 효과는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피네팅으로 이 색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다시 가서 지금 이제 바탕색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터치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비네팅이 제대로 딱 먹히죠. 여기서 다시 이 아가씨를 터치해서 크롭을 가서 이 패드를 이렇게 패드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희미하게 이렇게 경계선이 몽롱하게 환상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화면에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로 불려서 화면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이것은 사진이잖아요. 동영상을 적용시키고 계세요. 이걸 바탕에 있는 검은색을 좀 길게 늘렸습니다. 사진은 이와 같이 비네팅을 넣으면 되고요. 동영상을 가져와서 비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하고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사진에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해놓은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에 등록해서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러한 프레이를 시켜보면 꽃밭을 어떤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의 비네팅 효과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더 강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오른쪽에서 메뉴에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 크롭을 터치하고 마스크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러면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 된다고 했죠. 모양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원이 있죠.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딱 선택하십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패드를 적용시킵니다. 패드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몽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화면이 지금 작기죠. 작게 되는 것을 조금 크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화면을 확대시키기 하세요.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시킬때는 상단 왼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로 시키볼께요. 프레이로 시킵니다. 프레이로 시키면 이와 같이 가운데가 강조되고 가장자리가 끈깨 그리고 경계선은 아주 유연하게 쉐이드가 되어서 아주 멋진 환상적인 동영상으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면요. 이와 같이 크롭을 키네마스터의 크롭 메뉴를 사용해서 하면 아주 멋진 동영상이나 혹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비네트 효과 비네팅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